아 디자인 고등학교에 가고 싶은데 어느 학교로 가지 어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나랑 이름이 갔네 어 이게 뭐야 당신은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시각 디자인과에 입장하셨습니다 예림아 여기서 뭐해 나라 우리 수업 들으러 가야지 무슨 수업 빨리 빨리 와 뭐야 날 안다고 어 예림 왔구나 빨리 자리에 앉아 네 선생님도 날 아네 야 예림이 어디 갔어 왔어 뭐라고 해야 되나 뭐야 이거 모두가 다 날 안 돼 지금은 예림 디구 시각 디자인과 편집 디자인 수업 시간이래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대박 지금 보여주는 것들은 선배들이 만들었던 작품이래 잡지 디자인부터 포스터, 리플렛, 티켓 등 다양한 디자인을 배우는 거지 디자인은 예림이라더니 디지털 이미지 기반의 웹이나 UI, UX 등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실무에 맞는 교육을 해준다네 이번 시간은 드로잉 실습이야 내가 직접 만든 마우스패드를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예림 디구 시각 디자인과는 외부 활동도 다양하게 해 거리를 화사하게 만드는 벽화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에 내가 그린 그림이 있다면 좀 뿌듯하지 않겠어? 독고 노인을 위한 나의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내 실력이 늘어간다고 캐릭터 제작 실습 시간이야 디자인의 시대 캐릭터 하나만 잘 만들어도 엄청난 수입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말 안 할래 최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디자인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예림 디구 시각 디자인과 어때? 이곳은 내가 예림 디구에서 제일 좋아하는 핫플레이스 바로 도서관이야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많은 디자인 책들 뭘 읽고 있냐고? 쉿! 그건 비밀이야 디자인은 예림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 시각 디자인과